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빠박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원로인사인 이부영 전여루당 의장이 민주당의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 원인을 전적으로 문재인 책임으로 규정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인 26일 이부영 전 의장은 mbn 정갑의 집중 분석에 출연해 작심 발언을 통해 놨는데 정치라는 것은 씨뿌리는 대로 거두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영거푸 패배한 것은 뿌린대로 거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특히 이부영 전 의장은 민주당 내부에서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을 놓고 개파전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이야기는 꼭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떠나버렸다. 문재인이 사실상 처리해야 될 일을 처리하지 않고 미뤄뒀다가 자기 지지자들을 관리하는 데에만 온신경을 썼다. 그리고 떠났다고 작심 비판했습니다. 문재인이가 제 할 일은 하지 않고 그냥 비겁하게 도망쳤다는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이부영 전 의장은 정권이 넘어간 다음에 지지층이 유지가 되나 그거다 헛것이라며 헛것에 매달려 있다가 정작 해야 할 일을 안하고 뒤에 남은 사람들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고 있다.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일이고 그런 점을 현재 민주당 지도부도 아마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가 선거 패배의 책임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많이 갖고 있다고 보는 건가라고 질문하자 이부영 전 의장은 저는 전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본다. 윤석열 대통령을 만든 사람도 저는 문재인이라고 보고 있다. 그런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에게 아마 감사해야 할 줄 안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문재인이의 실정 때문이라는 취지입니다. 아주 그냥 대놓고 면전에다가 직격탄을 날리는 수준인데 민주당의 원로 입장에서 문재인이 때문에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선거 패배 책임은 오롯이 문재인에게 있다. 뭐 이런 양심선언성 발언이 나온 겁니다. 이 같은 소식을 전해들었을 문재인과 평산마을이 지금쯤 발칵 뒤집어졌을 것 같은데 이미 끈떨어진 뒷방 영감님 꼴이 되어버린 문재인이야 그렇다 쳐도 나름 차기 당권을 노리고 있을 친문 진영에서 과연 무어라고 입장을 밝힐지 무척이나 궁금할 뿐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는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은 당이 쪼개질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휩싸여 있습니다. 급기야 이 김민석이 같은 경우 이대로 가면 당이 깨지지 않겠냐고 발언하기도 했는데 86세대 대표 주자 중 하나인 김민석이는 어제인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의원 워크숍 후 고민이 깊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3일과 24일 의원 워크숍을 열었지만 이재명이의 전당대회 출마 여부를 투고 내부 갈등만 불거졌습니다. 혹 때려다가 혹 붙인 꼴인데 이제는 분당론까지 거론되기 시작한 겁니다. 김민석이는 현재 민주당의 상태를 갈등의 늪에 한 발 담갔다고 표현하며 한 발 더 가면 빠져나올 수 없는 분열의 수렁이고 분열은 민주당 패배의 공식이었다고 털어놨습니다. 그러면서 이대로 가면 안 된다는데 이대로 가서 깨지지 않나라며 분열을 막는 혁신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민석이는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그때그때 작은 이익에 따라서 입장을 바꿔 신뢰를 잃었다며 이대로 가면 또 치고 관성이 대세가 되면 선사 후공과 조삼모사의 패착 반복과 분열 고착뿐이라고 했습니다. 아울러 상대를 지목하는 책임론과 내용과 결기 없는 세대 교체론이 혁신의 대안이 될지 의문이라면 시대의 변화를 통찰하고 체화해 교체와 변화의 길을 여는 혁신의 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 그러면서 저는 오래전부터 당이 어려울 때면 판메이커로 통합과 혁신의 미래 승리의 세판을 만들고 했다며 당과 국가를 위한 사명감으로 전당대회에서 제 소임의 깃발을 준비하겠다고 스스로를 자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당대회에 당대표로서 자신이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겁니다. 86세대인 김민석이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선대위 공동총괄본부장을 지냈는데 당내에서는 김민석이 제기한 분당위기론이 8월 전당대회 출마를 염두에 둔 메시지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반면 노골적으로 이렇게 불출마 압박을 받고 있는 이재명이는 조용히 눈치만 살피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래도 대장동 게이트를 비롯한 각종 사법 리스크가 있는 만큼 당 안팎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 이재명이가 당권에 도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뭐 일단 이재명이는 현재로서는 말을 아끼면서 고민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당내 재선 의원들이 불출마를 요구하는 성명을 내자 친문 당권주자로 꼽히는 전해철희가 전당대회에 자신은 나서지 않겠다고 선수를 쳤고 설웅과 홍영표도 워크숍 자리에서 이재명이에게 동반 불출마를 권하고 나섰습니다. 이재명이는 즉답을 피했지만 이거 아무래도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애시당 초 6월 말에서 7월 초로 점쳐졌던 이른바 결단 시점도 자연스럽게 뒤로 밀릴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양일간 충남 예산의 한 리조트에서 당 소속 국회의원 170명 중 155명이 참석한 워크숍 행사를 가졌는데 대선과 지방선거 연패에 대한 분석과 향후 당의 진로에 대한 논의가 주제로 이재명도 이 워크숍 일정에 참석을 했습니다. 이번 워크숍 첫날 전체 토론 자리에서 이낙연계 좌장으로 당대표 출마 의사를 밝혔던 설운이가 워크숍 전인 22일 국회의원회관 이재명의 사무실을 찾아 대화했던 내용을 언급하며 사실상 동반 불출마를 권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재명의 불출마를 압박하는 당 내부의 반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나도 출마 안 할 테니까 이재명이 너도 출마하지 마라. 사실 이재명이 네 책임이 가장 큰 거 아니냐. 이번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는 것이 정치적인 도리다. 뭐 이런 식의 압박이 연이어서 이재명에게 가해지고 있는 겁니다. 친문 핵심 홍영표도 비공개 분임 토의에서 이재명의 불출마를 종용했습니다. 홍영표는 이재명에게 만약 이재명 당신이 출마하면 작년 대선 경선 때보다 훨씬 당내 갈등이 커질 수 있다면서 동반 불출마를 제안했고 이재명은 대답을 하지 않고 말을 아낀 것으로 전해지는데 일단 고민을 하고 있다. 이 수준으로 상황을 모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이외에도 이재명이의 불출마를 종용하는 당 안팎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단 이재명 측은 108번뇌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고심 중이다 뭐 이런 취지로 둘러대고 있습니다만 결국 이재명이는 전당대회 출마를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로 인해서 민주당 내부의 갈등도 한층 더 격화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과연 일각에서 제기되듯이 친문 친명 간의 당권 투쟁이 당이 쪼개지는 분당 사태로 번질 수 있을지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쪽의 내부 상황도 심상치가 않은데 다음 달 7일 당대표 이준석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앞두고 당론이 갈라진 것입니다. 민주당도 그렇지만 국민의힘도 이번 기회에 좀 확실하게 깔끔하게 정리하고 해야 될 문제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이는 자신을 비호하며 싸고 도는 자들과 그냥 깔끔하게 탈당해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정치를 하길 바랍니다. 검경의 수사를 앞두고 정당의 보호를 받는 것을 떠나 결국은 유권자와 국민들의 몫 아니겠습니까? 이재명과 이준석이 이 자들 때문에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만약 실제 분당이나 탈당 사태가 벌어진다면 과연 이 이준석과 이재명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될지 개인적으로 무척이나 궁금합니다. 뭐 그전에 이재명과 이준석에 대해서는 사법적인 정의구현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럼 오늘 뉴스빠박이는 이쯤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 감사합니다.